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주 선호송 예술촌을 방문했습니다. 김승수 전주시장과 홍 위원장은 선호송 예술촌 내 성평등 전주에서 여성단체 등과 함께 여성인권 관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홍 위원장은 과거 여성인권 착취의 공간에서 여성인권 보호의 상징으로 변신한 선호송 예술촌 곳곳을 둘러봤습니다. 한편 이날 홍 위원장은 김 시장에게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.